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놀아볼 것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 점 다 볼 것 없네 저게는 나에게도 두려운 것 같지만 어느새 더 많은 몸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나와서 이제와 굳어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려 하는 일이네 진짜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우지쳐보는 거야 외롭는 산 앞에서 물어 끌어서 보기도 마련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연구단 거 이렇게 내 목소리에 같이 저게는 나에게도 두려운 것 같지만 어느새 더 많은 몸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나와서 이제와 굳어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려 하는 일이네 진짜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우지쳐보는 거야 그와 함께 석양이 절반은 구직하게 될 수 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